김혜민의 이슈앤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장식, 오늘은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일까요? 조금 전에 그 노래 G.O.D. 길이었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제 일자리의 길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데 좀 동의하고요. 오늘 주제와 노래가... 갑자기 멘트 급조한 거 티나요? 아, 그랬나요? 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네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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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국가가.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가 이 G.O.D. 길과 좀 비슷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뭔데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고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력단절 여성법 개정안이 내년 5월 말에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죠. 이거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경력단절 없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제 주변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특히 제 또래가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주위에서 좀 들어보면 경력단절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이 경력단절 여성법은 2008년에 제정이 됐고 13년 만에 개정이 되는 겁니다. 경력단절 여성법. 2008년에 제정이 되면서 인식의 변화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2008년에 제정된 경력단절 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점임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를 좀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취업자수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특히 전국 159개 세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직무 체험 연계, 취업 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 개정됐고 이번에 이제 2008년도에 만들어졌고 재정됐고 이제 개정되는 건데 그럼 어떤 부분이 개정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에 더해서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를 재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안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 임신, 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받던 종전과는 달리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높은 성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이 경력단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로조건이라는 게.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과거에 이 정책 대상은 경력단절 여성이었어요.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그 대상을 여성 전체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 사업주의 챔무를 강화했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하네요. 아니 근데 오늘 저 뭐랄까요.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피곤해요. 그래도 스튜디오에 오면 막 기운이 펄펄 나요. 아니 오늘 되게 피곤해.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좀 피곤하신 일이 있는데 제가 오늘 또 갑자기 오늘 되게 아름답다고. 갑자기요. 지금 경력단절 여성 얘기하다가요. 네. 제가 방송 전에 되게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요. 제가 넘어갈게요. 5930님이 오늘은 형진 아나운서 괴롭히지 않으시네요 하셨는데 제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좋은 말인데도 이렇게 놀리는 것 같은데 지금 저 되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 경력여성단절 이거. 저도 언젠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빨리 설명 더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 심할까요? 아니면 OECD 평균 정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심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회사 입사하고 동기 남자들과 임금이 다르다는 걸 그때 이제 아는 거죠. 그러셨군요. 같은 기수인데 그때 현실을 깨닫고 아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데 점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발점이 다르니까. 어느 정도예요? 2021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OECD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2.8%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평균이고 전 세계에 OECD 국가의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는 32.5%로 OECD 29개 국가 중에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32.5%요? 32.5%. 3분의 1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과 성별 임금 격차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OECD 주요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정말 우리 형진 아나운서가 이야기해준 대로 여성의 고용과 근무 환경이 개선되기를 좀 바라볼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백서 발간, 구인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직업 교육 훈련과 일 경험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등을 포함을 했습니다. 우리 형진 씨 아내는 어떻게 일해요? 일하죠. 일하고 지금은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그런데 사실 이제는 맞벌이하지 않으면 생계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그런 부분이 늘 고민이에요. 육아와 또 경제활동 간에. 그래서 접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첫 아이 낳고 회사 왔을 때 어떤 선배님께서 분명히 언젠가 너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생길 것이고 그 선택의 기로에 설날이 올 것이다. 그때 절대 그만두지 마라. 왜냐하면 한 번 그만두면 나중에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그 말을 저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여성이 그만둬야 되는 선택을 하는 상황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결국에는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해결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퀴즈요. 네.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땡땡땡땡 여성법 개정안이 내년 5월 말 시행됩니다.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서 경력의 공백이 생김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경력단절, 2번 혜민 손절. 아니, 어떡할 거예요. 오늘 저 무슨 아름답다, 어쩐다 그 얘기 해가지고 지금 보닐라디오에 사람들 갑자기 몰리고만. 조세팡 님이 아름다우신 모습 보러 보닐라디오 왔다는데 사실 오늘 상태가 제일 안 좋은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진짜 안 좋아. 정말 손절하고 싶네요.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 진짜 손절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방송 전에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잘 안 드리는데 오늘 되게 아름답다고 했는데. 1번 경력단절, 2번 혜민 손절입니다. 저는 형진 아나운서와 이제 손절하겠습니다. 잘 가요. 알겠습니다. 갈게요.